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최 모 씨가 범행 전 살인이나 성폭행 관련 기사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너클, 성폭행, 살인, 살인 예고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게임, 웹소설,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방문한 이력도 드러났습니다. 통화나 문자는 대부분 가족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최 씨가 지난 2015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내역도 확인한 경찰은 곧 자료를 분석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